광주 지역 성인 100명 가운데 4명은 도박 중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센터에 따르면 광주 지역 성인 가운데 도박문제 심각도가 가장 높은 문제군은 1.6%, 중위험군은 2.7%로 조사됐습니다. 또 지난 1년간 사행활동 견용률은 63.9%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고 사행활동에 몰두한 경험이 있는 비율도 43.1%로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. 한편 도박문제관리센터는 도박문제가 의심될 경우 조속히 전문기관을 방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